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밥 프록터 부의 원리 제목이 또 재밌죠. 원제는 It's not about the money 이 책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프록터 지음 이재경 온 김 윌북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밥 프록터는 자수성간 아주 유명한 자기개발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크릿의 구루 중에 한 분이시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할수록 멀어진다. 반대로 부가 내게로 흐르게 하라. 이것이 진짜 성공의 원칙이다. 위대한 자기개발 구루 밥 프록터의 48년 연구가 담긴 부의 원리 최종 완결판 월드베스트셀러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저자 제켄필드는 밥 프록터가 정의한 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후 순자산이 40배로 늘었다. 내 인생을 바꾼 지혜와 통찰이 오롯이 이 책에 담겼다. 강력하게 추천을 하네요. 여러분도 정말 40배가 느는지 안 느는지 실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문. 돈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꿀 부의 학습서. 밥 프록터의 베스트셀러,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은 전세계 독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영위하고 향유할 영감을 주었다. 그가 이번에는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접근뻔을 제시한다. 특히 경제적 변화를 모색하는 독자에게 요긴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밥은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사람이다. 난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찾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는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독자에게 감명을 준다. 밥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누구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번영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 책과 밥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려 한다. 지금 여러분은 돈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경험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다. 이 책을 통해 부창출의 비밀이 바야흐로 드러나려 한다. 여러분이 곧 읽게 될 내용은 밥 프록터가 자기 개발 분야의 위대한 선구자들 밑에서 수확하고 돈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40년 이상 가르쳐온 경험을 종합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하고 적용해온 지식을 전수받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밥 프록터의 비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가난하게 자랐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지원하는 일자리마다 거부당하기 일수였다. 이렇다 할 사업 경험도 없었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랬기에 그가 지난 40년간 성취해낸 것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그저 경이롭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친분을 걸고 단언하건대 밥은 자신의 성공을 경이로운 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누구나 자신처럼 변화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경험을 이용해 전세계 대다수를 속박해온 돈에 대한 근거 없는 신화를 깨는 데 주력했다. 반면 나는 매우 정통적인 경로를 걸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한 후 엔지니어가 되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나는 늘 불행했고 낙이 없었고 돈에 쪼들렸다. 그때 나는 그저 더 많이 일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삶이 나아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탈진으로 인한 피로감과 비참함 뿐이었다. 이를 빼면 내게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밥을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였다. 그의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돈에 대해, 특히 돈 벌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배경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마음속 이미지에서 피로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애초에 부요함이란 개념 역시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이 깨달음과 함께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날 내가 돈을 보는 관점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난 전에는 작은 칸막이 안에 갇혀 일했지만, 밥을 만난 뒤에는 체어맨스 클럽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체어맨스 클럽은 다중소득원 구축을 통해 부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밥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역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여러분의 의식이 변하고, 돈도 일종의 발상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돈은 하인일 때는 훌륭한 하인이지만, 주인일 때는 끔찍하다. 돈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너머까지 널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의식이 성장하면 돈을 버는 능력도 커지게 된다. 여러분, 돈 그릇이 커지는 거죠. 밥은 종종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벌던 때의 연소득을 묻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돈벌이에 대한 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년 동안 버는 돈을 큰 노력 없이 한 달에 버는 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보나 마나다. 이 책의 최고 활용법은 학습서로 삼는 것이다. 밥이 어느 강연 중에 무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던 때가 기억난다. 표지는 떨어질 듯 너덜너덜하고, 책장도 낡아서 색이 변했으며, 여기저기 색칠과 밑줄로 가득하고, 손으로 쓴 메모가 책 전체에 잔뜩 붙어 있었다. 밥은 청중에게 책을 보여주며, 자신이 40년 넘게 계속 읽는 책이라고 했다. 나는 이 책 밥프록터 부의 원리야말로, 우리가 몇 번이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믿는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몰입하고, 이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풀고, 돈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을 버릴 준비를 하자. 이 책이 공유하는 부의 원리를 따르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책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다. 티퍼니 배런 1장. 돈은 목표가 아니다. 내게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있다. 1961년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해서 읽는 책이다. 바로 나폴레온 이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다. 성공 철학의 신화가 된 책으로 많은 이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 위대한 사상가 힐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힐은 다양한 주제, 이야기, 훈련 방법을 파고들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인데 이상해 보인다. 이런 책이 또 있다.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 이 책 역시 위대한 저작인데 역시 돈과는 관련이 없다. 이쯤에서 당신이 감 잡았기를 바란다. 부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은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조를 위해 다시 반복하겠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힐과 러셀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치를 대부분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물어보고 싶다. 부유한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저녁 비행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돈 따발이나 은행 계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까? 의외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웹스터 사전 또한 부를 풍부한 공급으로 정의한다. 돈의 풍부한 공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돈은 액수가 인쇄된 종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때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고가의 자동차,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기다. 무엇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의 호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시간이다. 앞서 내가 돈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 성장을 모두 포함한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벌이의 요점이 돈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배웠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다. 냉장고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만큼이나 너무 당연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건 돈이 하는 일이 아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한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게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일을 걱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내게 돈이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보면 무한한 정신력과 창의력은 사라지고 걱정만 하는 기계가 된다. 아주 탁월한 통찰이죠.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변명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돈을 줬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어떻게 마인드가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과 벌이는 일종의 정신게임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이 없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정당화하는 말이다.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 학습한 방어적 진술이다. 하지만 당신도 속으로는 안다. 자신이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책이 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의 창출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이 돈을 축적 대상으로 보기보다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여러분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보더라도 이게 1% 부자의 법칙인데 돈에 관한 이야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태도, 마인드셋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맥락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는 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왔다. 이는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자기 변명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다. 물 한 방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잘것 없고 무력하다. 물 한 방울을 1달러로 바꿔 생각해도 된다.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일수록 운동량이 증가한다.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결국 풍부한 수량의 격류가 된다. 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혁곡을 깎는다. 물은 그야말로 우리 행성을 조용한다. 단, 물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된 물은 증발에 사라지기 시작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진다. 산골짜기의 게을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다. 움직임에 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한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 평범한 사람은 최상위 부유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유별나고 특별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부자들을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수안이 좋은 사람들로 여긴다. 이 추정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룬다. 돈의 작동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만 빼면 부자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도 일하고 웃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복과 부침을 겪는다. 그들에게도 하루는 정확히 24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대부분은 별일 없이 보내지만 부자들은 놀라운 일을 해낸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의 차이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경구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이 문장은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다. 이 경구는 당신이 코앞의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은 당신의 상상력과 직관과 창의성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다. 하도 들어온 탓에 이 문장은 우리의 사고회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른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 경구가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안다.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인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당신이 성취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는 신조를 따른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부유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이다. 부자들은 돈이 덤빈다는 표현을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들의 인생에 돈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이 부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목표를 흐리는 의심 따위는 없다. 어떤 것도 그들을 머뭇대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성공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언급했다. 난 지금도 이 책을 늘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다. 책춘함의 1% 부자의 법칙을 좋아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힐은 성공과 부를 이룬 수백 명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 성공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오지 않은 기회를 끌어당겼고 남들은 보지 못한 해법을 볼 수 있었다. 성공을 당연시했기 때문이었다. 부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간이나 육감을 타고 났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하다. 쉽지 않을 뿐이다. 이 과정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얻고 자립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한다. 나는 이 비율이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과 같다고 본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물어보자. 돈 버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면 100명 중 99명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이야 당연히 알죠. 매일 돈 벌러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직장을 얻고 생계를 잇는 것이다.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구 전체 중 오직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돈을 세는 방법이다. 우리는 가계부에 대차 대조표와 그래프와 차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기록한다. 하지만 경제학 박사 학기가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머니 북살롱 그렇죠. 템플턴 투자 마인드 북살롱 청소년 머니 영재독서클럽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 영역으로 북주버대기도 있지만 또 메신저 코칭스쿨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책춘함이 정말 배울 기회들이 이런 기회가 하나도 없었구나. 경영학 석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학교는 우리를 직장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우리의 마음은 직장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학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한다. 나에게도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했던 선생님이 있었다. 그러면 평생 굶을 일은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우선 나는 기계 다루는 일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 일에 소질이 전혀 없다. 한 번은 기계를 잘못 다뤄서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다. 그 부위가 지금도 아프다. 덧붙이자면 일에서 버는 것은 최악의 돈 버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방법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하라. 한 우물을 팔아. 그러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이다. 글쎄 과연 그럴까. 사실 우리 대부분이 받는 것은 어느 날 출근해서 더는 자신의 출입카드로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렇다. 직장인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 수십 년간 몸바처이란 대가로 받는 것은 소정의 고용해지 위로금 뿐이다. 일자리의 안정성이란 없다. 일자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안정성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 안정성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구절 하나가 지금도 책춘함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나의 직업이나 나의 사업은 공급의 출처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안정성이 일자리에 있다고 믿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이고 만다. 모든 걸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감추려 들면 쉽게 감출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심리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같은 어이없는 말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명을 벌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5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1년에 5만 달러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넓힐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다. 그들과 같은 의식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지 알아야 한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이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조언에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다. 당신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또한 비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지적은 흘려들어야 한다. 당신의 꿈이 비현실적이고 당신의 목표가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논리는 우리를 딱 보이는 것만큼의 삶, 오직 현실인식에 기반한 삶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약속하자.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따르겠다고.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기회가 요란한 팡파로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어지럽게 지축을 흔들며 다가와 번쩍이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회라고 쓴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이 나타나서 눈부시게 빛나는 화살표로 길을 알려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간다. 난 이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안다. 때로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입니다. 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행동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 머릿속으로 성공한 사람 몇몇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이력서가 처음부터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고와 중퇴로 어수선한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영원히 침몰할 법한 엄청난 비극에 처했던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시련을 응해야 할 도전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았다. 아니 그렇게 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번영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부가 하룻밤 새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른다.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돈 그릇을 여러분 먼저 키워야만 하죠. 몇 년 만에 무일푼이 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른 나이에 돈을 탕진한 뒤 즐기하지 못하고 여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신찮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는 돈에 대한 집착화, 강박에서 마음을 영원히 해방해줄 지속적인 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억하는가? 나는 책의 첫머리에서 돈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생각을 간직하자. 이 생각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부유한 마음을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나는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대부분은 그 방법이 마치 세상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추적하여 사로잡고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부는 우리 안에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다.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을 말한다. 놀라지 마시라. 부자들이 하는 일이 딱 그런 일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들이 버는 돈은 꿈을 따른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돈 자체는 그들의 꿈이 아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적성을 펼칠 방법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성공과 책임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에 옮긴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힘겹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본다. 주어진 상황이 같을 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있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배워왔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헛소리다. 누구나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부자라고 해서 초인적 천재는 아니다.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다. 빈부는 다만 기량 개발의 문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잠재력 부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수없이 설명해도 당신이 내 설명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소용없다. 당신이 이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믿는 대로 보인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스스로 수용하기 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인드셋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부를 원한다. 하지만 부의 성취를 가로막는 마인드셋을 가졌을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자기 내면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질문을 던져보겠다. 당신은 사람들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금기를 입에 올릴 때처럼 불편한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애써 별일 아닌 척 넘기는 편인가? 이런 화제가 민망하고 불편한가?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돈 이야기가 달갑지 않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본인이 원하는 자산 수준에 올라 있거나 그 수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믿으면 보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돈 이야기를 매우 편하게 한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하등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느 관심거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돈을 논한다. 그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흐르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환한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부를 더욱 증대한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돈 이야기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여기에는 정말로 단순한 이유가 있다. 내가 책의 첫머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자.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 즉 꿈을 줬고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재정적 성공이 곧 부는 아니다. 재정적 성공은 진정한 부를 실현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점이 진정으로 부유한 이들과 나머지를 구분한다. 그들에게는 재정상태, 고용상태, 시간제약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믿으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궁극적 목표에 집중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원치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다. 기억하자.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다. 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자유다. 그 자유는 당신의 손에 강력한 힘을 주여준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 여러분 부에 관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그리고 나비스쿨 뉴스레터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에게 또 다른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주시는 첫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TV를 듣고 계시니까요.